네 안녕하세요 만났어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51-2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8일 오후 1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넷마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봐주시네요 자 그래서 넷마블 앞으로도 펄어비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은 사실 펄어비스였는데 사실 넷마블 더 좋아 보이네요 자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아요 방탄소년단 재료를 이제 넷마블이 가져갔는데 이 넷마블이 방탄소년단 재료에서 힘을 유일하게 뽑아낸 시기가 이번입니다 자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넷마블이 게임주 자체에서는 아주 시가총액도 높은데 기술력이 있어요 이 지적재산권 IP를 이용해서 최초로 뭐 리니지 M을 만들어갖고 이제 상장을 성공했던 넷마블이죠 자 그리고 나서도 지금 그 이후로 스톤에이지 월드 뭐 IP를 이용한 기반의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요 스톤에이지 월드도 그렇고 이번에 마구마구 2020 그래갖고 야구 게임을 하나 또 이제 IP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 게임이 만약에 이제 IP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키울 수도 있고 이제 타자도 막 뭐 영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게임을 이 게임이 지금 국내에서도 야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관심이 사실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 지금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 마구마구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물론 뭐 중국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게임주 자체로는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넷마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아 재료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방탄소년단 재료가 있죠 1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1번 방탄소년단 재료 2번 이 IP 지적재산권 게임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중국과의 중국과의 어떤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게임주의 대세 상승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이 기대감 지금 다른 게임주랑 이 넷마블이 다른 건 뭐냐면요 일단은 게임을 냈어요 마구마구 2020 이걸 냈어요 자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씩 상승 동력을 받다가 자 제대로 된 상승 동력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은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상승 동력이 나왔어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방탄소년단 관련 주의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주식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서 갑자기 하락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개인들 물량 이 방탄소년단에서 관심이 있었던 개인들 물량이 쏟아집니다 자 쏟아지는 걸 누가 받을까요 세력이 받겠죠 자 그렇다면 한 번쯤 크게 눌리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크게 눌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상승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 게임주의 대세 상승을 넷마블이 같이 이끌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량이 전달이 되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급등과 급락 속에서는 항상 세력 매집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넷마블 너무 재료가 좋아서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재료들에 따라서 이 지금 상승 파동을 계속적으로 2차 3차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언젠가 눌리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을 하늘로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하늘로 뻥 차면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힘이 붙이는 순간이 와요 지금이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걸 또 위로 올려들어요 자 언제까지 갈까요? 방탄소년단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까지 오를까요? 자 그런 부분들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SK바이오팜이 상장해서 큰 상승 큰 수익을 거뒀던 것처럼 분명히 엄청나게 빅히트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고 매수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많고 지금 거기 지금 매수대기 자금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에 자금이 크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매수대기 자금이 지금 증시에는 많이 있고 지금 게임주들이 대세 상승을 할 때 그 부분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이제 게임주 중에 하나가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한 IPO 대여 자 뭐 하나가 또 이제 상장을 하죠 그 부분들도 이제 게임주의 대세 상승을 이룰 여러가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려하시면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어떻게 지금 상장을 할 때까지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 AP투자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추천 종목이 있고 이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추천주와 시황 종목 분석 이렇게 몇가지씩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